어 여깄네 피자시대 두 손으로 만져봐야지 안심이 조금 되겠어 계획 같은 거 세워봐 저 의미 없어 하고 보는 거지 때대면 보기로 난 생각 없이 사는 놈 아닌데 진짜 아무리 봐도 거의 다 돈이면 직방 시스템 얘기 평등 얘기 오가는 와중에도 지들이 대놓고 얘긴 안 하는 급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지 꼬인 세기 피해 의식 poison 그런 단어 갖다 붙이네 포기한 지 오래됐어 그런 애들 이해해 fuck it positive man I'm positive 대부분 밥만 알아듣고 쓰는 말이지 oh good thang oh good thang 은행 앱 키고 자릿수를 세 점 하나 더 찍어보자 올해는 money in a thang money in a thang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 다른 말로 돈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들 다 얻어 다 얻어내 얻어내려는 이유가 뭐였던 간에 하려던 대로 해 구호삼기 좋게 헷갈리는 말 쏟아내는 것 많이 보게 될 거야 그거 다 니가 잘하고 있다는 뜻 세상 우습게 보는 거 하고 안 쪼는 거 하고는 다른 뜻 yeah next level 어떤 일들은 그냥 적힌 액수대로 그런 게 전부 이놈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 다 생각하고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벌어도 벌어쓰든 쳐박아놓든 궁금해 아직 내가 못 가본 곳들 누가 사는데 사랑이 전부라고 말해 진심으로 그게 진심이길 바른 yeah oh good thang oh good thang 은행에 피고 자릿수를 세 점 하나 더 찍어보자 올해는 money in a thang oh good thang oh good thang oh good thang oh good thang 아니 이 장만이 왜 이거 그 아줌마 맞지 아 뭐야 뭐 온 거야 아니 계속 계속 이래 계속 누르네 흑처럼 알ätta 고맙습니다 네